공대공대 대생대생 공대생가족 안녕 오늘 우리 구독자 20만명이 되었습니다 짜잔 손주들 진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독자 이벤트를 할거에요 어떻게 할래요? 어떻게 할까? 오케이 이야기해 보이소 어떻게 할까? 아 어제 밤에 12시 돼가지고 20만명 되길래 내가 혼자서 빠졌어 혼자서? 할머니 떡 만들어서 떡 돌릴까 우리가 공대생 공대공대 대생대생 공대생 가족 하는거 우리 성주 엄마가 만들었는데 오프닝 이벤트 오프닝 이벤트 콘테스트 한번 합시다 좋다 이메일로 친구들끼리 찍은거 보내주면 20명을 딱 뽑아서 영상에 올릴게요 그러면 친구들이 어느게 제일 잘했다 하고 댓글 달아주면 거기서 1등, 2등, 3등 그렇게 해서 10등까지 뽑을게요 우와 선물은 내가 아주 많이 줄거니까 상승만 하세요 친구들이랑 같이 공대공대 대생대생 이 영상을 찍어주세요 공대공대 대생대생 우리보다 더 잘하지 보자 매일로 보내야 됩니다 매일로 우와 사랑해 바이 stuck 좋은 레전드 65 told su 아